제가 지금 뭘 하냐면요 지금 맛있게 하려고요 이거 살짝 데칠 거예요 숯부쟁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될 수 있으면 물을 저는 잡겠어요 넣다가 바로 뺄 거예요 이거는 오래 데치면 안 돼요 영양가를 뺏기거든요 이나물은 보약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뭐냐면 무욱 간장하고 조총 조총이 왔답니다 이거 좀 볶을 거고요 밥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민들레인데 이걸 생으로 넣을 거예요 생으로 민들레하고 지금 달랭이하고는 그냥 생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어우 뜨거워 헹굴 거고요 나물 삶을 때 너무 많은 물 사용하시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나물 종류는 거의 다 수용성이에요 물에 약하다는 거죠 물에 그래서 오래 담그면 맛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양념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양념해 놓은 거를 여기는 제가 이제 밑간을 했습니다 간장하고 간장하고 조총 넣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드러워져요 참기름 좀 넣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요 제가 이제 밥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요 잘 됐어요 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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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농사 지은 거 삶아가지고 볶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다 넣을 거예요 견과류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잠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싫어해요 바람 불어갖고 지붕이 날아갈 거 같아요 지붕에 못이 빠진 거 같은데 또 지붕에 올라가서 못을 또 이제 피스를 또 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냐 맛있겠죠 뭐 지가 어찌 됩니까 간을 더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래기 그게 어머니들이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물이나 그런 걸 많이 넣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물을 많이 넣고 먹잖아요 쌀보다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이제 주물러가지고 여기는 시래기도 많고요 밑에는 또 뭐 나물도 파란 나물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파란 나물도 요 동란 때 저희 어머니는 전쟁이 일어난 걸 물으셨답니다 강원도 오지에 사셨는데 그리고 어느 날 장을 이제 그 시골에 보면은 장을 그렇게 자주 안 가시거든요 이렇게 구석에 살다보면 뭐 한 서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네달에 한 번 어째께 또 조금 10리 15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장을 딱 갔더니 사람들이 발길이 분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무슨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래요 그 난리가 그 이제 난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 난리가 유교전쟁이 났다 하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 유교전쟁인지 뭔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장에다가 뭐 장을 보고 오셔갖고 평상시대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인연이 동업 가운데 벼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6.25를 겪었어요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피난을 위해서 막 가족을 잃고 막 뭐 보침 막 이렇게 소단지 하나 이고 막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이 있고요 진짜 아예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 줄 몰랐으면은 그러면은 그래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서 그래 마음이 불안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지에 누가 뭐 사람도 지나 오지도 않는 거기 오지에 옹달샘에 물 떠다가 이제 뭐 먹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여기 동난 시대에 쌀은 없잖아요 식량도 없고 다 피난을 갔잖아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부산 쪽에 보면 사통네가 막 구석구석에 막 그냥 판자 판자 있고 부산에 도떼기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꼬물 가지고 온 것만 조금씩 내 놓고 서로 나눠 먹고 뭐 까먹고 하면서 근데 그때 쌀이 없으니까 이렇게나묵밥이 하나 둘 셋 넷 demiş 15개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먹기 전에 처음보다 한 소잘 먹고. 밥보다는 나물이 많이 들어간 주먹밥. 맛있습니다. 간을 세게 안해서. 여기다 척 걸쳐서. 동치미 한 게 딱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적당하게 해가지고. 몸이 이장이 왔을 때 늦어요. 그 전에. 빨리 건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뭐 이렇게 우리가 암 같은 게 많았나요. 너무나 방골제라든지. 우리 지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옥판이거든요. 그게. 돌염변이. 다른 약품들이 몸속에 들어가고 안 좋은 곳이 갔을 때. 자기들끼리 세력을 이루고 뭉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에 건강한 균들이 많으면. 균사체들이 많으면. 암들이 뭉치기 전에 파괴시켜버리죠. 가만 안 놔도 면역 기능이 약하면은. 균의 심부만 못 이기니까. 그 전에 이제. 고쳐야죠. 건전한 걸로. 고쳐야죠. 저도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음. 대상이 없으면은. 사물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정말 말 잘 아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 뭐하고 있나. 싶어서. 나는 자기들 모르는데. 자기들은 나를 다 알고 있지. 그게 진짜. 저는 완전 마이너스죠. 음. 음. 비료나 농량 많이 친거는. 묽어요. 금방. 묽어버렸는데. 내가 안심 키우는게.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단단해요. 아삭아삭하잖아요. 아직도. 김치도 마찬가지에요. 안 묽해져요. 요기의 농란을 모르고 지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뭐냐면. 하자민들을 내쫓았어. 이제 저연보호하겠다는거지. 너무 이제 벌고숭이가 된거에요. 산이. 그니까. 그전에 막. 오갈데 없는 사람들. 산에다 불레고는 거기다가 막. 털을 읽어가지고 말이야. 씨뿌려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내보낸거죠 다. 내려가서 살아라. 다른데 가서. 조금 얼마 주고. 몇 분 지어주고 내보냈어요. 74년. 요즘 요 무렵일거야. 나갈한다고 그냥. 그냥 달랑 들고 나가는거야. 오갈데도 없으면서. 그렇게 됐답니다. 저도. 겨울에 먹을게 없으니까. 눈밭에. 눈이 막. 강원도는 엄청나요. 눈이 오거든. 눈 위에다가. 약을 주면은. 꽁들이. 그 콩을 주워 먹고는. 죽는거에요. 눈 위에다가. 그럼 가두를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해 드셨던거 같아요. 내 기억에. 뭐. 어렸을때 기억이지만. 여섯살 뭐. 이럴때 기억인데. 먹어보라고 좀 주는데. 나는. 그때. 뭐 넣고서. 국을 끓였다고. 꽁같은거 국을. 그럼 나를 주면은. 나 기름이 뜨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맥. 속에서 막. 토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죠. 저는. 강원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때 워낙 꽁이나. 산토끼가 많았으니까. 살기에서 애 먹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게 아니고.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거에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속에서 위에서나. 내 몸에서. 해독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고. 나는. 세상에 가장 나쁜 음식이 뭐냐.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 햄소세지라고. 그게. 한 마리의 돼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온갖. 돼지. 소. 닭. 양. 온갖. 고기의 불순물이. 어떻게 어떻게 병들어서. 어떤 놈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든. 사체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막 깔아가지고. 이상한거 오래 보존하라고. 맛있으라고. 붉은거 색깔 넣고. 발발발 갈고. 이상한 야채. 알수도 없는 야채를 넣고. 막. 돌리고. 또 방부시에 넣어가지고. 막. 또 돌리고 해가지고. 쫙 빼가지고. 그럴싸하게 막. 만들어 놓은 음식.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는걸 이제는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먹고 싶으면. 닭고기 사오세요. 닭고기나. 하나만 사와. 하나만. 돼지고기나. 사오고 와서. 내가. 내가. 내 눈에서 보는 야채를 넣고. 응? 귀찮아도. 양금 조물조물 해가지고.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말이야. 갈분가루 좀 넣고 말이야. 응? 그래갖고 딱 구워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믿을 수 있고. 그게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지. 어찌 알고. 응? 어디서 어디로 통해서. 루트로 해서 왔는지도. 알 수. 알 수도 없는. 음식들. 안 드시는게 좋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출출을 알고. 하고 먹어야 된다. 응? 우리 몸은 단순하게. 먹어야 돼요. 막. 무모는 어떻게. 음식 잘 자린다고. 온갖. 뭐. 물고기도 있고 뭐. 응? 루고기. 새고기. 닭고기. 알 것 없이. 온갖 것들이 막. 쫙 있으면 그거 다 먹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 그거를 처리를 하냐고. 이 몸에서도. 욕한다고. 배가 고프면은.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은. 산나물이나 아니면은. 짐승 하나 사냥하면은. 커가지고 막. 며칠 먹잖아요. 응? 단순하다고. 그래 말자 그거 갖고 한 두개. 반찬 한 두개 가지고 그래 먹었다고.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질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문제가 터지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못했기 때문이잖아. 현으로 태어나서 잘 살고자 하고. 응? 잘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 먹었습니다. 하반도 여기에 쑥을 좀 배다 놨는데. 쑥을 다듬어서. 숙차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숙차입니다. 숙차. 똥찜이 다 먹은 그릇에다가. 한 잔 따라 마십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응?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면. 내가 멈춰야 할 때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멈출 수 있으면 좀 멈춰라. 응. 그리고 돌아봐라. 내가 어디까지 왔으면.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더 가려고 하는가. 이 길이 맞는지. 옳은지. 정말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그냥 이 길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은 거. 그냥 조금 걷어서 먹고 적당하게. 또 뭐.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좀 나누고. 뭐 그 정도. 오늘 이렇게. 자연에 주신 그런 야채와. 무청으로. 제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한번 공량을 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이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제 열무. 시래기 열무를 삶아야 했고요. 손질을 해서 껍질을 벗겨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먹을. 그런 나물 종류를 좀 뜯어와야 했습니다. 안 30분 걸렸고요. 또 씻고 살짝 데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두세 시간 걸렸습니다만. 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공량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잠깐. revisit. LAUGHING azi회. 여기. 이거 놀. 여태. 이거 먹 residence. 뭘까요. 맛있을 것 같죠. 이거 너준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아침에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랑 꼬마하고 그 유산균 그거만 먹어 알았지 기다려 자 어이구 맛있겠다. 오늘은 종일토록 숙회고요. 그리고 나물 뜯어서 두먹밥 해먹고 그리고 우리 풍경이 저녁공량 챙겨주러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는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기 아궁이에 불 지펴놓고 풍경이 밥주러 나와보니까 아직 이제 노을이 아련하게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풍경이 요즘은 공량시켜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것저것 넉넉하게 넣어서 천천히 먹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아휴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즉 간식은 또 먹어야죠. 풍경이 먹는 거 보니까 저도 간식 먹으면서 오늘 하루 천천히 마감하렵니다. 아 주변에 공기는 너무 좋고요. 평화로워요. 그리고 우리 풍경이가 잘 먹는 모습만 보면 행복하고 그렇게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답니다. 제가 먹는 간식은 천혜향 향이 너무 좋아요. 풍경이가 또 옆에 오고 싶어가지고 풍경아 풍경아 다 먹었어? 다 먹었나? 어이구 스님 옆에 올래? 어? 오고 싶어서 그러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어허 그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숙은 안 돼 야 숙 너 그 터렉기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야 나 차 만들 거야 그거 숙 야 조금 이따가 내 간식 다 먹고 놀이나 보면서 명상하고 있거라 풍경아 풍경아 아이고 오늘 행복했니? 어? 행복했어? 그래 옆에 와 옆에 와서 풍경아 너 저기 뭐야 오늘 또 배도 부른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거든 왜 풍경아 지금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아 우리 구독자님 모두 다 행복하세요 구독자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풍경이 맛있는 간식 먹고 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저 풍경이 보고 힘내세요 어 아이고 풍경아 내가 지금 날씨가 그냥 어두워지니까 날씨가 춘 제가 풍경이한테 항복했습니다 항복 풍경아 항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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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